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변호사의 법률조언과 소녀배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300-3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녀배당 사건이고요. 원고는 의뢰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약됐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 1은 아버지 원고 2를 대의해서 2021년 3월 2일에 A라는 사람에게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매도합니다. 그리고 중동과의 받았는데 계약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장건도 못 받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아버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이행이 안 된 이유는 모르겠죠. 원고가 안 했는지, 피고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A가 안 했는지. 하지만 어쨌든 회사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소유권 등기 이행 청구 소송은. 그래서 원고들은 소송을 당하게 되니까 법무법인과 1심 소송 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당 변호사로 피고인 변호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6일에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어떻게 선고가 되냐면 A 회사가 원고의 아버지에게 장금을 지급한과 동시에 등기 이전하라는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져요. 그리고 이 피고는 변호사로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이 상태예요. 지금 해당 부동산이 매도가 됐는데 장금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농까지 받았어요. 장금이 이행된 상태에서 매수인 회사와 소송이 붙었고 그 소송에서 1심에서 동시 이행에 의해서 등기 넘겨라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가 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아들인 원고일이 2014년 2월경에 이 변호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한번 무사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석 달 뒤인 14년 5월에 다시 문의를 해요. 그랬더니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은 100% 승수를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냥 팔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2014년 7월 21일 날 영농조합 법원에다가 부동산을 매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원고들을 A에게 패소하고 A 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을 형사고발해가지고 배임죄로 수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배임죄에 대해서 2016년 3월 31일 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위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말을 듣고 괜찮다고 팔았는데 나중에 지금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위해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원고가 이 담당 변호사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를 위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의뢰위부터 수임사함과 아닌 법률적 조언을 한 경우에 이로 인한 혹시 문제가 됐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매도있다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호사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을 뭐라고 하냐면 위임사무와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 구체적인 질의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임사무가 아니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 지식의 범인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요게 이제 대법원의 판단 내용입니다. 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 위임사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해서 두 번째,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무가 위반할 경우에는 불법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가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지금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판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중매매, 이중저당, 이중담보 이런 것들 다 다 지금 횡령, 배임 다 무죄 나오고 있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부동산의 이중양도 부동산의 이중양도는 여전히 배임으로 처벌합니다. 이게 대법원 황제제 판례예요. 그런데 이 피고, 이 변호사가 대법원의 황제제 판례가 다른 견해가 갖고 있다. 자기가 소식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견해가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그런 게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라는 걸 반드시 원고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소례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건 변호사 일반적인 답변이 잘못된 경우 다 소례배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위임된 사무가 아닌 거 일반적으로 술 먹다가 한마디 하는 거 갖고 소례배상 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 사무, 범위 내에서 잘못된 경우를 소례배상 하는 것이고 이 사건으로는 해당 1매매 A 회사와의 관계에서의 범죄적인 문제를 조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느냐를 지금 조언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A라는 회사와의 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질의가 있다면 그거는 범죄적인 조언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다른 대법원 판례와 다른 확보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의뢰인 게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례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건에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좀 특이한 게 변호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보통 샤크 소송이라고 합니다. 샤크 소송은 상어가 다른 거 잡아먹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변호사가 순임을 안 하려고 해요. 일반인이 할 경우에는 보통은 단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도 원고가 상고심에서 상고까지 했는데 변호사가 없으니 원고가 단독 소송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도 이런 샤크 소송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례배상이나 이런 거는 잘 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가 이걸 잘 변호를 안 하고 있는 게 샤크 소송인데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례배상 청구 소송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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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